이밖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근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길인 중에 태수요 빛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였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 의해 백한 줄을 대세도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짐이대로 전동장에 의해 가게 하시니 생신의 빛받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아니며 내가 도마도 도와야 하니니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나와던 창동의 삶을 바라보고 능력에 머물지 않으며 그의 마음으로도 도와야 하니라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성교사의 가슴에 푸는 기타는 우리의 가슴에 함께 두고 시대에 치유할 남은 자를 세우며 주의 길을 예밀하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백한 줄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짐이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짐이대로 정교사의 국내 강행하시니 정신의 빛받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아니며 내 말로만 도와야 하니니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영원한 창동의 삶을 바라보고 능력에 머물지 않으며 내 말로만 도와야 하니라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정신의 빛받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아니며 내 말로만 도와야 하니라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영원한 창동의 삶을 바라보고 죽음도 상관치 아니며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내 말로만 도와야 하니라 내가 가인 삶을 써야 하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승들도 같이 우리 다 서로 인사합시다 전도 캠프는 지상천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사람하고 오늘 명절인데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왔네 그래도 서로 한 번 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인사하세요 예수에 미칩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믿음의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필리핀 팔라원에서 멀티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팔라원에 갔는데 청년들 153명과 또 의사 3분 해서 그렇게 이 어로 캠프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 팔라원 섬 제주도보다 한 몇 배 큰데 100만 명이 사는데 뒤 흔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티폴로의 캠프가 진행되었고 라구나에서는 어로 선교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카티의 캠프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팔라원 현장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특강했습니다 사역자들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만 그리고 LTS 특강 통해서 현지인 목사님들 한 600명을 최고 좋은 호텔에다가 모셔 가지고 자고 먹고 선물 가져가고 거기 지도자 목사님들이 그래요 같이 자고 식사하면서 이야 이런 일이 처음이래 팔라원 역사에 이 큰 호텔에서 3일 동안 먹여주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 선물 주고 처음이래 처음이래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데서도 많이 온 줄 알았더니 처음이래 이런 일이 처음이래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 내라는 말이 또 사람들이 소문듣고 목사에 또 한 50명이 와서 이미 다 자리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정영훈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방마다 그냥 빈자리 혹시라도 빈자리 좀 다 그렇게 끼어넣어가지고 그렇게 50명 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했다 필리핀 코리아 필리핀 코리아 페스티벌 했는데요 이야 정말 뭐 우리 그전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만오천 무인 학교에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제 캠프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대요 한국에서 K-POP 가수들 온 줄 알고 아니 제가 거기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도 여기서는 제가 별로 모르겠는데 얼굴들이 하얘 일단 하얘니까 다 잘생겼어 진짜 무슨 K-POP 가수들 같아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어요 막 지르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우리 찬양대의 마지막 아아악 그 소리 이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페스티벌을 밤에 하는데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왔는데 천육백 몇 시명이 왔어요 왔는데 자석은 총 500개를 준비했는데 총을 넘어가 막 서있어서 이야 우리 청년들이 이 K-POP을 하는단 말이에요 K-POP이 대세거든 전세계 그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얘들이요 한국 K-POP 연예인들로 착각할 정도로 잘하더라고 내가 봐도 쟤들 우리 교회는 맞아 적기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청년의 그 험한 훈련을 받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너무 잘하는 거요 어떻게 저리 잘하나 그랬더니 저세히 먹어서 그러더니 몇 달 동안 새벽까지 새벽까지 구석구석에서 연습했대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쟤 누구야 쟤 삼성단입니다 쟤 누구야 쟤 경찰이에요 쟤 누구야 전부 다 전문 사회가 전문 직업을 가졌는데 애들이 노는 게 완전히 K-POP이야 그냥 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저러져 자러져 자저러져 그냥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분위기라 제가 이 축사를 하고 영전 메시지를 말이야 통역에서 하면 안 되니까 김익준 목사가 하는 데 막 팍 꽂아 김익준 목사 또 그런지 몰랐네 나오더니 그냥 K-POP 물고나무 써가지고 그걸로 써가지고 막 도는 거 있죠 그걸 하더라니까 나 그거 하는 줄 몰랐어 미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미 해병대 4년 동안 근무했고 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시민국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어로 팍 이야 뭐 뻐까 뻐까 그냥 뻐까한 것만 남았어 너무나 감사한 캠프고 정말 이게 이야 세상 천국이구나 크리스도를 전하는 이 해외 캠프 현장이 천국이구나 맛을 못 본 분들은 다음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석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 1년에 추석 기간 동안에 주일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왜 제가 오늘 설교하느냐 이 정치인들이 온다 이야기 들었어요 예 지금 강서구가 지금 난리 났거든요 난리 났으면 뉴스마다 막 강서구 강서구 이 구청장 이게 지금 막 이게 막 대통령 자동심이 걸릴 정도로 난리한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온 줄 처음 보네 원내대표부터 다 왔어요 나중에 뭐 좀 소개하겠습니다만 추석 기간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왔는데 명절이라도 이렇게 많이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지금 참 지금 이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보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주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에 많이 내려가세요 자 많은 만남이 있을텐데 이 만남이 이미 불신 친척과 지인들에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전념시킨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전념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전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정보고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간정하세요 간정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 제가 오늘도 와서 보니까 지난주 한 분에 보니까 아내가 예원계나 변화된 거 보고 남편이 온 거예요 부부 사이에 참 이게 변화된 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인이 봤을 때 남편이 봤을 때 야 우리 남편 우리 안에 변화됐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변화돼 야 저 친구 변화된 모습 보고 그걸 많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정 전도에요 간정 전도 간정을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감사의 삶을 한번 전해보시면 돼요 어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어릴 게 뭐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BC 예수 믿기 전 AD 예수고 난 후 이걸 딱 나누어서 간정하면 돼요 나의 변화된 사람 왜 전도 간정 못하냐 변화가 없었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할 말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은혜를 못 봤던 거죠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면 될 것이 뭐요 아쉬움 아쉬움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했어야 합니다 만남이 누구를 만나든 만나 누구를 만나든 오늘 우리 김태호 후보와 우리 원내대포님 우리 윤재욱 원내대포님하고 다 국회의원들 만나서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오직 예수가 그리도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도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전했어야 하는데 아니 후회할 거 없어요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전혀 깨끗하다 그 정도로 고백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기는 만난 사람들에게 보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증거했다 송혜씨가 죽었습니다 송혜씨가 우리 교회에 공연하러 왔을 때 그때 90이 넘었습니다 90이 넘은 송혜씨가 멀쩡하게 사회에 보이지만 내가 볼 땐 얼마나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내 방에 왔을 때 나는 무조건 영접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로 오셔서 설명하고 영접기도 하자 손 딱 잡고 영접기도 하자 따라서 정확하게 따라 정확하게 따라 하더라고 손실을 두 병 마시든 세 장 마시든 세 장 마시든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연기에 날라갑니까 예수님이 알코올에 날라갑니까 그래 아무 상관없어 그거 다 예수 영접하면 끝이야 끝이야 그래서 죽었단 말투 주여 나는 영접 것도 안 시키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천국 안 지옥과 나는 몰라 영접을 제대로 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영접 안 했으면 지옥 갔을 것이고 구원은 공짜요 너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강도 강도 휴가품 강도요 강도지만은 달리가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이 가는게 나도 데려갈지 알았다 같이 가자 너와 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왜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숨 끊어지기 전까지만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공짜에요 공짜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노력은 종교요 복음 아니에요 그걸 전해야 됩니다 이 공짜를 말해요 이 영생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은 무슨 가구교로 칩니까 무슨 지사의 인간 노력으로 돈으로 칩니까 영생인데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흉내내야 되겠다 흉내내야 되겠다 흉내내야 되겠다 아멘 흉내라도 좀 내보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있습니다 만남의 기회 여러분 마음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복음 전해야지 예수 생명 지수 라이프 주어야지 하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정하셔야죠 이유 없어요 준비가 안되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반응 안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정리 27장의 말씀에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전기록도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체포돼가지고 사라진 공예에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라 총독부를 보내줘서 2년간 구금생활을 했습니다 총독 벨리스를 거쳐가지고 베스도에리까지 바울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바울이 로마 심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 받겠다 상수하겠다 훈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로마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보험 증거하는 것이 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이 로마행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지금 선두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지만 여객선도 그렇게 따로 없었어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 하물선 하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기상 악화 뭐 이런 거 다 이 돌발 상황 다 미리 대비하죠 다 알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그런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와 다를까 이 바울의 로마행 여정에서 큰 위기를 닥칩니다 바로 유라굴로 유라굴로 광풍을 불어온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처럼 광풍은 바람과 다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 모든 것을 삼켜버릴만한 미친 바람이에요 보면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이 표현에서 보듯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유독 바울에게만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같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 상황 속에 평안했냐 오늘 본문 제목처럼 바울에게 뭐가 있느냐 절대 믿음의 망대가 있었어요 절대 믿음의 망대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광풍이 오지요 광풍이 옵니다 얘기지 못한 것이 몰아칩니다 이때 영계의 성도는 바울처럼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입니다 1절로 이르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회의 백부장 윤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체로 가려하는 아드람 무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대살로니카 사람 아르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자 사용리 이 7장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우리라는 표현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행전의 저자가 누가 입니다 누가 의사지요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에요 바울이 워낙 병이 많으니까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대살로니카 사람 아르스타고도 바울과 함께 했다 이 바울이 제수이지만 바울과 함께 하는 동력자 붙은 거예요 같이 같이 제수로 같이 고난받고 같이 교도소도 들어가라 그 당시는 그랬어요 동력이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동력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신 본질적 이유가 뭐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동력자 성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행복한 거예요 같이 하는 혼자 한다 이거 절가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수도군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위드 프린시프를 하면 함께 행복하게 생각해요 성경적 신앙생활이 이게 당시 바울을 태운 배는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무라항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로마로 가는 선박으로 갈아탑니다 이 선박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향하는 공물 운반선이에요 공물 운반선인데 276명의 성격이 함께 탈 정도로 대형 선박이었어요 이때 이때가 언제냐 59년 시월 중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셨지만은 이 땅 오신 날이 1위에요 1위 그러니까 59년대 1년이 59년 10월 됐다 이 말이에요 59년 AD 59년 10월 중순경 그런데 이 시기는 계절풍이 아주 심하게 불기 때문에 항해하는 데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요 그래서 가까운 항구에 정착을 해서 겨울을 지나고 행선지로 가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이 사도파울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분이나 파선당한 적이 있어요 굉장한 이 죽음위기에 간 적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멈추고 지금 이 망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선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그런데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미항보다도 규모가 더 크고 좀 즐길 수 있는 이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어느 정도 바람이 잦아 드니까 야 미항을 출발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선풍에 불어서 쫙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못해서 배는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이 동쪽에서 동풍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헬라 말로 유로스 유로스라는 뜻이고 북동쪽을 가르치는 라틴으로 아킬로라는 합성입니다 북동풍 그런 뜻이에요 북동풍 북동풍이 불어오어요 이 폭풍을 만나게 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속수무책이죠 그러다가 밀려 밀려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하는 것이 아주 정해진 수술이었어요 본문 14줄로 19절에 보면 이 광풍을 넘어서기 위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냥말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 모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파다 던지고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위험을 넘어서 예를 썼습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14일 동안 14일 동안 큰 폭랑 그대로 치고 밤에 배를 볼 수 없고 낮에 해를 볼 수 없어 그만큼 위험한 시기에 큰 폭랑 속에 두 주간 동안 갇혀 바닥에 갇혀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무서웠겠어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데 이때 두려워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안심하라 유대메오 이 말에 즐거워 하라는 뜻이 아주 좋은 기분 가져라 안심하라 마치 의사가 말이오 절망 중에는 환자에게 용기를 좀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이지요 지금 상황은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 좀 이상한 사람을 보일 만큼 오해받기 좋은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안심하라 죽을 지경인데 안심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뭐요 영적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자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을 붙잡은 후에 마치 큰 파도 속에서 신나게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그때부터 풍랑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25절의 바울은 제차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환경은 아무 변화도 없는데 계속 풍랑을 치고 그야말로 배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확신의 참고백입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안심하라고 극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로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의 말씀에 이 줄 기도의 줄 놓지 마시 바랍니다 유라굴로가 닥치게 되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운다 이게 뭐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이 상황 환경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초월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봉 6장 33제를 보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이러면 내게 이러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므라 세상에서 네가 환란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이 이겼다 두려움 환경 속에 사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길에서 수많은 풍랑이 몰아칩니다 질병이라는 유라굴로 광풍이 꽉 흘러 갑자기 암판정을 해버립니다 아미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경제적 광풍입니다 사업이 왕창 다 무너졌습니다 감당 못할 광풍입니다 실직에 유라굴로가 닥칩니다 가정의 불화가 닥칩니다 원치않은 이혼이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깨집니다 누가 사람 죽었습니다 사비를 통해서 이런 각종 유라굴로 광풍이 막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24시 25 영혼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말해요 with 인마누엘 원리스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정말 나와 하나 된 이런 영적인 여름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삶 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 관심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절대 저하들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 재확인의 시간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참 평안의 비밀을 누리시였던 또 하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오늘 찬양도 이러면 참 본문화 맞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것이 바울의 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죽음은 가이사 앞에 어떻게 섭니까 가이사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려면 살아야지 사명이 23장 11절에 오면 사내들이 공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에 바울이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어난 것 같이 로마에서 정어놔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는 아직 죽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올 때 절체처명 상황 가운데서 다시 확인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놓칠 만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생 적 명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아복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왕창 보셨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다 남과 북이 전쟁에 붙었는데 전쟁에 붙어서 미국의 남군 북군 다 하나님 믿는 미국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믿는데 참모가 왔어요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링컨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분들도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저분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다 하나님 다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께 차별합니까 다 갖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이 붙느냐 성부가 갈리게 되어있어요 아멘 이분들이 예배될 시간도 없어요 계속 카톡이 오고 계속 문자 오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대단한 목숨 의원들이요 제가 텔레비전 보는 분들 만나보니 신기해 월급원 대표도 맨날 보지 대변인도 보지 텔레비전 보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의원들 미국 의회 가서 강렬한 분이잖아요 북카송에 와가지고 미국 의회 간절 유명한 분 오는다고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재산 유명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하나님께 더러워 붙느냐고 마침 우리 원내대 분이면 장노님이야 여의도 교회 장노님이네 우리 지역은 또 또 살아있는 교회 집사님이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찍 주는 사람 많아요 죽을 고배를 왜 넘겼어요 왜 살아있어요 뭘 위해서 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 자품 만기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분은 예수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전국에 기독교 방송 다 하세요 이런 일이 없어요 역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도시마다 다 기독교 방송 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 상급 안 받겠어요 이 기한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기독방송이 좀 이상해졌습니다만 지금 와서 처음에 안 그랬어 그렇게 쫙 그 작품이잖아요 그 기념비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거의 다 재판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고국에서 잠들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걸 왜 자꾸 하려 하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 27절 위에 보면 바울이 성포한 대로 파선됐습니다 그리고 한 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인들이 제수가 험쳐서 도망갈까 싶어서 바울을 포함해서 제수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다 죽이자 당시 이 제수들의 제수의 몸이었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놀랍지요 백부장 백부장이 요즘 한 중대장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의견을 막아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 이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요 누가가 이렇게 상륙하게 옆에서 보면서 기록한 것은요 이유가 뭐냐 생정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성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 성교사님에게 종종 아프리카 성교하니까 자신의 안부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긴 시간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광풍이 왔을 때 뭘 버려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장식의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 삶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글쓰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갈라다 2장 10절 하면 버려야 돼요 3호직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현장의 3호직의 절대 망대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일 1조 3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영국의 전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절대 사명이 이끄는 삶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원단 메시지 받자마자 올해 성취된 거 보세요 장로 237개 장로를 세워서 237개 나를 대비뽑기해서 237개 담당 장로를 세우고 거기에 모든 중지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랩놋들 다 전결이다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주부를 제가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대비뽑은 그 나라로 기도하는 글자하고 주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지자들 보면 나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아 그걸 자꾸 기도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전능야만 아시는 거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해 근데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학교로 작정을 된 자들은 여러분의 종부기대를 통하여 기어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바울 한 사람이 꽃 피어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보호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꽃 피어 로마 16장의 인물들이 꽃 피어가지고 바로 함께 유럽 전역 보금으로 물들어버렸다 그 영적인 파급 효과가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금이 아니겠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전 237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무직의 절대 보금으로 현장을 꽃밭같이 대기하고 가는 곳마다 보금으로 물들여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있으나 말하는 존재다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나는 빛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가치를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지역 직장과 사업장 하급 현장에 온통 포금으로 활롤을 타오게 만드는 주역들 다 되시길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외운 게 모든 성우들을 명절 기간이지만 하나님 예배하게 나온 이 믿음 보시고 믿음의 절대 망대를 신명 속에 꽂아 조사사 환경을 앞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야 주시하시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기하여 조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